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도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에 그때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그래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에 그때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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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되는걸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에 끝에 서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는가 난 웃을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 오늘 선곡은 뭘로 했어요? 아 그게... 뭐냐면요